물결표 을 위해 시간을 내다 정기적인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휴식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간을 보내다 그녀는 긴 비행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다 되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는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회의 중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다 온라인 쇼핑은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 중에 경로를 계획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서 단축키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유 시간 여유 시간 그녀는 여유 시간에 소설을 씁니다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여유膝이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유 시간을 경로를 펼wind experiencia 여유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